이처럼 실버 크리에이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층 인구가 늘었다는 점이다.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는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00년에는 110억 명으로 인구 수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9%에서 2067년에는 18.6%로 증가하여 고령화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는 인구 고령화가 가져온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년층의 일자리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고령자 역시 은퇴를 미루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높아졌다. Maybe on average people do start to think about what can they do for others more than what they can do for themselves. And if we can instill that into people earlier on, 미국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건물 내부 사무실에서는 OATF 회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OATF는 비영리에서부터 영리단체, 정부단체까지 노인들을 돕기 위한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협력단체이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는 산타모니카를 시작으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런 연주 admire지를 입고aaS Manh Spartak, 정부단체, 정부단체 전부 다루와 배우자ажд 회원에서 borderux Ini의 streets Vladimir 지칫을 lernen には files까지 54 00 Woo. gelecek longitudinal 시간에 처음 bacteria지대 주 kilometres 산타모니타의 어느 건물. 이곳에서는 OATF 회원사인 매그너스케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해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는 기술을 이기 때문에 기술을 지켜주는 요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의 기술은 특성적 규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업이 필요합니다. IT 기술에 취약한 노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매그너스케어 한 명, 두 명씩 사람들이 들어오자 브라이언은 오늘 모임에서 진행될 수업 내용을 상세히 알려준다 노인 요양폭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매그너스케어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했다 이에 이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IT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Now just to point out, we as a company at MagnusCare Do, we have partnered with AARP and have pledged to hire older adults This is something that many companies are now as well doing,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alike The end goal of this special project, the Older Adult Task Force, is actually to have a senior summit that's going to be geared for seniors about opportunities in the workforce IT 기술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디지털 세상은 그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매그너스 케어의 기술 교육은 노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위치한 보컬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장벽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더 큰 장벽을 이용해서 스태프가 있는 점이 더 큰 장벽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저는 보통 장벽에 대한 장벽을 이용해서 큰 장벽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두운 장벽에 대한 장벽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벽을 이용해서 지속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 배우고 있는 마르곶과 비토리아와는 달리 수자는 좀 더 복잡한 인터넷 활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오늘 그녀가 배우고 있는 기술은 다름 아닌 유튜브 활용법이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언어 병리학자인 수잔.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주인공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네, 이제 다음은 그녀의 주인공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주인공을 사용하여, 이제 그녀의 주인공을 사용하여, 이제 그녀의 주인공을 사용하여, 그중은 그중으로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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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을 통해서 마사올이 그리고 결국 이후에 중독으로 유튜브 아주 엄청 재미있는 그중에서 정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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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help people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in caregiving. Many experts and many people understand the value of older adults and their experience wisdom. It's just that when the seniors are trying to find a job, it is difficult to find because they're not... They're not on the same platform, nor they're using the same language many times.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단순 노동을 넘어 소속감을 담보하는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일하는 노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최근에는 노인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 역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If you think about over the life course, you know, what on average is going on in people's lives. When they're younger, they might be doing things but they're not sure that that's what they want to do. So I think by the time you're an older adult, you probably have a pretty good idea of what you would like to do. And so if people were able to be more choosy about the jobs that they take based on the skills that they have developed, that they can be more passionate about what they're doing. eduodenprocess.com SYMBOLA